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탑10, 마지막 열 번째 주인공을 소개할까요? 네, 이분들만 소개하고 저희는 다시 객석에서 페스티벌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기시고요.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2012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누굴까요? 티아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2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마지막 영광은 티아라에게 돌아갔습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티아라. 축하합니다. 네, 저희 티아라에게 항상 박수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대를 서는데요. 이렇게 또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뒤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코어 콘텐츠 미디어 제니하우스, 그리고 이은하 실장님 외에 우리 예쁘게 해주시는 친구들, 그리고 야마엔하찍스 부모님, 그리고 우리 퀸즈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